치킨 봐봐요 치킨 치킨 어? 여기는 자리가 있네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오오오오 진짜 오오오 컬 이야 우리 유명한 집이에요 유명한 거 같아요 우리 집이 드라마도 찍고 6시에 내 고향 나도 노래도 하고 우리 마누라도 출연하고 재미있는 집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집이에요 국회 방송도 있고 맛집도 있고 진짜요? 아이고 방송 많이 나오셨네요 어쩐지 사장님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나 앞으로도 챙기봐 음 음 음 음 이만이 형 완전 뭐야 4성공연 5사분 나오려고 이만이 형 왔다고? 여보 왔었어? 저쪽이 왔었지 저쪽이 와가지고 저쪽이 와가지고 내 나무로 찍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내 얼굴 그려가지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보여져? 이만이 형이 이만이 형이 내가 한 마냥이 형이 내 이름까지 딱 찍어 오 음 그렇지 네 여기다 청양고추도 여기다 뿌려주고 일반 뭐 와삭와삭한 고추도 해주기도 하고 맞아요 청양고추 들어가면 좋더라구요 청양고추 맛있지 그 향이 향이 끝내줘 그러니까요 향이 향이 그 같이 씹으면 고기가 같이 씹으면 오 맞아요 아직 끝나죠? 네 그런 집이 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다 사가지고 음 우리 이건 다양한 방송 다 했어 다양하게 쉐어너시 와가지고 국회 방송이 있어 어머 연애도 많이 오셨네 국회에다가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음 젊은 사람들 도와주라고 오 또 아쉽 것 같아 얘기했지 청양고추 하나 씹으면 끝내줘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요? 진짜요? 응 엄청 맛있어 비주얼이 진짜 확 달라졌어요 가게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16년 16년이요? 와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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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요 사장님 으음 나쁘신데 노래도 되시고 대단해요 응 아유 당일 두고 다 준비했어요 아 아 준비하자 한 세 번 하고 다 녹음하고 그랬으니까 아으음 네 음 음 음 너무 뜨겁지 않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끝이 아니네 이게 끝이 아니네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4 안에는 패스츄리처럼 담백해요? 근데 안 닿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딱 좋아하는 단맛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오래 하시는 분들 너무 존경스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도 이렇게 배치김도 처음 온다 배치김도 처음 온다 추억이 옛날 건가요? 추억이 옛날 건가요? 맛있겠다 이렇게 고로페집도 전도 있고 좋아 좋아 멍게랑 전복이 그냥 와 은어가 그냥 다 먹으러 가고 양배추 가벼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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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맛